보이스피싱 사기로 1,500만 원을 잃었는데 6년이 지나서 그것도 내 생일에 경찰이 돈을 찾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는 로또를 맞은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경찰이 이달부터 일부 피해자들에게 되찾은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저금리 대출이란 말에 속아 2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A씨. 당시 1,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의 주인을 찾아 돌려준 겁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피싱 조직의 은행 계좌로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가상 계좌로 보낸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가상 계좌에 묶인 피싱 피해금만 122억 원. 이달부터 경찰이 100명에게 돌려준 돈만 4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은 피해자 403명에 대한 돈도 찾아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0πόForce lecture 레이브를 관련된